예전에 좀 GM 쪽에 영향을 받았던 에서 SNT 모티브입니다. 근데 예전에 중간이 특수문자였는데 영어 N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보다가 조금 종목 이상한 데서 들어보니까 이게 영어 N으로 바뀌었는데 SNT 모티브이고요. 모티브이고요. 친환경 모터하고 여러 가지 계기판 샷이 에어백 등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방산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총, 권총, 기관총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지금 GM 및 현대 기아자동차 그리고 푸조까지 전체적으로 납품하는 회사가 상당히 높다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정도 납품을 하려면 회사의 공신력이 없이는 신뢰나 신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로 바뀌면서 구덩 모터나 그런 부분이 핵심 부품으로 부각되면서 향후의 성장성 또한 또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요. 제품군이 지금 바뀌다 보니까 신규 제품군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성장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현재 가격이 오늘 살짝 지금 자동차 쪽에 조정이 나와서 6만 2,100원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전후로 6만 2천원까지 관심 매수 가격으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이 종목은 제가 지금 시간 두는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6만 9천 5백원대를 보겠습니다. 6만 8천 5백원대를 보겠습니다. 6만 8천 5백원이 직전에 밀렸던 자리인데 거래량이 실린 이후에 거래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6만 5천원 넘어가면 6만 8천 5백원을 1차 목표가로 보시고 강세시는 최대 7만 3천원대까지 봅니다. 그리고 하단에 5만 6천 5백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약간 등락을 하지만 61선 안착한 게 딱 이틀 됐습니다. 그거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일부러 중대형주를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또 수익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제가 지금 불안한 게 너무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최근에 대응하기 힘들어서 중대형주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